안녕하세요 지노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할라봉 이름이 뭐였지 할라봉 할라봉인거 같은데요 이게 제가 매운거를 가지고 왔어요 세상에서 완전 매운거 그래서 원래 할라봉은 아 이거 어쨌든 과자 먹을때 원래 그냥 젤리로 먹잖아요 원래 젤리로 먹는데 이건 이제 맵습니다 이제 먹어봤습니다 아 왜 안따되지 이게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되있습니다 난 남자니까 할 수 있을거야 남자니까 쓰리 투 투 원 레츠고 아이 냄새부터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또 보슬해 또 시끄럽기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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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매워요 여러분도 먹으면 지지게 매울겁니다 매운 할라봉도 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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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좀 보통으로 어려운 거 진짜 잠고 있는 거예요 물을 먹고 싶은데 얘네, 아, 몰라 안 먹어야 돼, 아, 이제 드디어 세상에서 완전 매요 이게 빠졌을 때, 아, 못거리로 하겠다 보여요?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지 못할게요 그럼 잠시 해먹지 뿅